그는 바이칼 호수에 몸을 던져버렸는가 또는 시베리아 어느 으슥한 곳에 숨어서 세상을 잊고 있는가 또 채석의 뒤를 따라간다고 북으로 한정없이 가버린 남정임도 어찌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댕댕이마 채글입니다 오늘 춘원 이광수님의 장편소설 유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이때까지에는 아직 소식이 없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일을 알아보려고 하얼빈 치치하얼 치타 이루쿠츠크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붙여 탐문도 해보았으나 그 해답은 다 모른다는 것 뿐이었다 모스크바에도 두어 번 편지를 띄워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해답 뿐이었다 이만하면 나는 이 사람들 그들은 둘이 다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는 조선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의 정에 남과 자별하게 친함을 가졌던 나로는 어디든지 살아있기를 아니 바랄 수 없다 그 두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어떻게 참아 생각하랴 나는 이 글을 다 쓰고 나서는 바이칼 호숫가에 채석과 남정임 두 사람의 자취를 찾아서 떠나보려고 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못 찾더라도 나만은 그들을 남달리 알아주고 사랑하는 나만은 꼭 그들의 자취를 찾아낼 것만 같다 만일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 비록 패를 써 박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채석의 무덤 이것이 남정임의 무덤이라고 알아낼 것만 같다 설사 그들이 시체가 되어 바이칼 호수의 물 밑에 잠겨있더라도 내가 가서 그들의 혼을 부르면 반드시 그 시체가 떠올라서 내가 서서 목맨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곳으로 모여 들리라고 믿는다 아 세상에 저를 알아주는 것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내가 부를 때 그들의 몸이나 혼이 우주 어느 구석에 있기로 아니 나타날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자취를 찾기 전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이 글을 쓰는 일이다 왜? 세상에서는 채석과 남정임에 대하여 가진 헝구와 가진 모욕을 가하고 있다 세상 사람의 말에 의지하건대 채석은 나이가 십여 년이나 틀리는 그러고도 제가 아버지 모양으로 선생 모양으로 감독하고 지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어린 여자를 농락해서 버려준 위선자여 죽일 놈이여 남정임은 남의 안에 있는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와 추악한 관계를 맺은 음탕한 계집이다 이 두 남녀는 도덕상 추워도 용서할 점이 없는 죄인이라고 세상은 판정하고 있다 채 남 두 사람의 친구들조차 이제는 이 잘못 판단되는 모욕되는 두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도 변명하려고 아니하고 도리어 나간 며느리 흉보는 모양으로 있는 흉 없는 흉을 하나씩 둘씩 더 만들어내어 채석 남정임 두 사람을 궁유 극악한 그야말로 더럽고도 죽일 연놈을 만들고야 말려 만일 채석 남정임 두 사람이 금시의 조선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채석 남정임 두 사람을 대하여서는 세상은 다 무해라고 하든지 저만은 두 사람의 깨끗함을 안우라 하여 두 사람을 시비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도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무정하고 반복무상한 세상인가 보다 더구나 채석의 은혜를 받고 채석의 손에 길러졌다고 할 만한 무리들까지도 채석이 채석이 하고 마치 살인강도 죄인이나 부르듯 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 나는 어찌하면 이 변명을 하여주나 하고 퍽 애를 썼지만은 도무지 어찌할 길이 없었다 몇 번 변명하는 말도 해보았으나 그리할 때마다 핀잔만 받았다 바로 이러한 때다 작년 이맘때 초취의 바람이 아침 저녁이면 쌀쌀한 때 나는 채석의 편지를 받았고 그 한 달쯤 뒤에 채석을 따라서 떠났던 남정임에게로부터 또한 편지를 받았다 내가 지금 쓰려는 글은 이 두 사람의 편지 사연이다 두 사람의 편지는 이름이 편지지만은 일종의 자서전이었다 특히 채석 남정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두 사람이 다 극히 담대하게 극히 자세하게 죽으려는 사람의 유서가 아니고는 쓸 수 없으리만큼 솔직하고 열렬하게 자백이 되어 있다 나는 채석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나 슬펐고 어떻게나 붕괴하였던고 더구나 남정임의 편지를 볼 때 어떻게 불쌍하고 어떻게 가슴이 아팠던고 나는 이 사람의 편지를 다만 정리하는 의미에 다소의 철자법적 수정을 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법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옮겨 쓰려고 한다 나는 믿는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뿌리가 바늘 끝만치만 붙어있는 이면 반드시 지금 여기 옮겨 베끼는 두 사람의 편지 사연을 보고는 다시 두 사람의 시비를 하지 못하리라고 반드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리라고 왜 그런고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동정할 만 곳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세상은 망할 것이니까 나는 부질없는 내 말을 많이 쓰고자 아니한다 곧 채석의 편지를 옮겨 베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채석의 편지는 물론 봉투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포로 쌓은 것인데 겉봉에는 바이칼 리스코에라는 일부인이 맞고 다시 이루쿠츠크라는 일부인이 맞는 것을 보니 이루쿠츠크 내에 있는 바이칼 호반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이것을 붙인 것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이칼 리스코에라는 중성의 형용사는 셀로라는 아라사말에 붙은 것을 내 부족한 아라사말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채석은 이 소포를 바이칼 리스코에라는 동네의 우편소에서 붙이고 나서는 어디로 가버린 모양인 것이 분명하다 이로부터 채석의 편지 사연이다 믿는 벗 앤 형 나는 바이칼 호의 가을 물결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써 나의 고국 조선은 아직도 처서 더위로 땀을 흘리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고국서 7천리 이 바이칼로 서편 언덕에는 벌써 가을이 온 지 오래요 이 지방의 유일한 과일인 야그드의 핏빛조차 벌써 서리를 맞아 검붉은 빛을 띄게 되었소 호숫가에 나불나불한 풀들은 벌써 누렇게 생명을 잃었고 그 속에 울던 벌레 웃던 가을꽃까지도 이제는 다 죽어버려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오직 성내여 날뛰는 바이칼 호의 물과 광막한 메마른 풀판 뿐이오 아니 어떻게나 쓸쓸한 광경인고 남북발리를 따라다닌다는 기러기도 아니오는 시베리아가 아니오 소무나 왕소군이 잡혀왔더란 선우의 땅도 여기서 보면 삼천리나 남쪽이여든 당나라 시인이야 이러한 곳을 상상인들 해보았겠소 이러한 곳에 나는 지금 잠시 생명을 붙이고 있소 연일 풍랑이 높은 바이칼 호를 바라보면서 고국에 담긴 오직 하나의 버신 형에게 나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소 지금은 밤중 브리아트 족인 주인 노파는 벌써 잠이 들고 석유 등잔의 불이 가끔 창틈으로 들어 쏘는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소 우르르 탕하고 달빛을 실은 바이칼의 물결이 바로 이 어촌 앞에 바위를 때리고 있소 어떻게나 처참한 광경이오 무슨 말부터 써야 오를까 지금 내 머릿속은 용소 숨쳐서 끓어오르고 있소 중년 남자의 자랑인 자존심과 의지력으로 제 마음을 통제하려하나 도무지 듣지 아니하오 아마 나는 이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정신과 육체가 함께 다 타버리고 말른지 모르겠소 다른 말은 다 그만둡시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오직 남정인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데 있으니까 남정인과 나와의 관계를 형도 대강은 짐작하리라고 믿지만은 역시 다 아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오 이제 와서 내가 형께 이런 말을 다 한댔자 세상을 하직하는 나에게야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소마는 세상에 남아있을 정임의 누명을 씻는데 한 도움이나 될까 하고 구차스레 이 편지를 쓰는 것이오 아 머리가 아프오 형도 아시겠지만은 남정임은 내 친구 남백파의 애 딸이오 백파는 남아라는 가명을 가지고 중국 학지로 표랑하다가 바로 김인현 전해에 천진서 관원에게 체포되어 무슨 무슨 과목에서 복역 중에 병으로 형의 중지를 받고 태혹하여 무슨 무슨 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내게 그의 유족인 아내와 딸을 맡긴 것이오 남아는 나의 친구라 하나 기실은 아버지와 더 친하고 내게는 부집은 못되지만은 노형 연배로 일을 터면 내 선배였소 그러나 나는 관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북경으로 가서 남아의 유족을 조선으로 데리고 왔소 그때 정임의 나이 여덟 살이었소 정임은 중국 계집애 모양으로 앞머리를 이마에 나불나불하게 자르고 푸른 청옥 두루마기를 입은 소녀였소 말도 조선말보다 한어를 잘하고 퍽 감정적인 미인 타입의 소녀였소 그때 정임은 나를 부를 때에는 초이신생 하고 중국말로 불렀소 최선생이란 말이오 남아는 본명을 상호라 하고 호를 백파라 하고도 하고 태백광로라고도 하여 백암 박응식과 함께 강유의 장변님 같은 중국의 지사들과 교유하며 비분 강개한 시와 글을 짓고 다니던 이오 그 초치인 조선 부인은 남백파가 중국에 유령하는 동안에 죽고 정임을 낳은 부인은 장병린의 친척이라는 중국 여자로서 장씨요 이 장씨 부인이 남백파의 글을 보고 사랑하였다는 이만큼 글을 잘 하였소 나는 북경서 장씨 부인에게 어디로 가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더니 장씨 부인은 내가 묻는 뜻을 의아하는 듯이 물론 고국으로 가지요 하고 단연한 결심을 보였소 장씨는 비록 상해의 중서 여숙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여자라 하지만은 그의 도덕관념은 장씨가 중재학인 동양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모양이오 남편이 조선사람이니 아내도 조선사람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는 남편의 고국에 돌아가 남편의 분멸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에서 나는 남정인 모녀를 조선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나도 장씨 부인의 그 깨끗하고 굳은 마음에 얼마나 탄복하였는지 모르오 나는 이 장씨 부인 한 사람을 본 후로는 중국 사람을 존경하고 그 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이 안이 날 수 없었소 서울에 돌아와서 일시 내 집에 남정인 모녀를 유숙하게 하였으나 언제까지 그리 할 수는 없어서 피룬동 내 집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곳에 집 하나를 얻어 두 모녀를 우접하게 하였소 그 이듬해가 김인현 아니오 그때 내가 옥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 장씨 부인은 그동안에 죽어버리고 정임은 내 집에 와 있지 않겠소 내가 옥에서 나온 날 저녁에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내게 와서 매달릴 때 정임은 방 한편 구석에 우트컨이 서서 훌쩍훌쩍 우는 것을 보고 나는 창자가 미워지는 듯이 불쌍한 생각이 나서 정임을 안고 머리를 쓸어주며 위로하였소 이때 정임의 나이가 열두 살 그는 아비를 여의고 어미마저 여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친하고 믿는 나마저 감옥에 있어서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던 것이오 나는 내 아내가 결코 보통 여자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오 그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고 상당한 교육도 받았고 내게 대해서도 그리 순종하는 아내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리 남편을 못 견디게 굴고 망신을 시키는 아내는 아니었소 그는 나를 위하고 인사 범절도 그만하면 흠잡을 것은 없는 아내라고 나는 믿소 형이 내 아내를 잘 알지만은 내 아내는 결코 보통 조선 여성보다 못한 여성은 아니라고 믿소 그렇지만은 형아 내 아내는 정임을 제 친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하였소 정임이가 내 딸들과 차별을 받을 때 슬퍼하는 양을 보면 내 가슴은 찔리는 듯 하였소 어미를 본받아 내 딸들이 정임을 구박하는 양을 볼 때에는 나는 내 딸들이 미웠소 정임이가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 봄에 내 아내와 나와의 사이에 마침내 정면 충돌의 시기가 왔소 이러한 내막은 아마 형도 모르시리다 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맏딸년이 바로 정임과 동갑 아니오 나는 정임을 내 딸이 다니는 보통학교에 넣어서 졸업도 함께 하게 되었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고 하니 내 딸 순임이가 정임이만 못한데 있던 모양이오 정임은 학교에서 수석이오 내 딸 순임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열째 이상에 올라가 본 일이었구려 게다가 정임이가 창가를 잘해서 학교에서 기염을 받는데 순임이녀는 나를 닮았는지 창가와 그림이 아주 말이 아니오 게다가 정임은 그 아버지 남시집과 그 애가 장시집에 미인 개통을 받아서 얼굴이나 몸이나 모두 미인이란 말이오 내 딸녀는 머리가 노랗고 길지를 못한데 정임은 동양식 미인의 특색으로 칠같은 머리가 치렁치렁하지 않소 이런 것이 모두 이유가 되어서 내 아내는 정임을 미워하였던 모양이오 또 내 딸 순임이년도 제가 제 집에 붙어있는 정임이만 못한 것이 마음에 불쾌하였던 모양이오 집도 없는 년이 하고 순임이가 정임을 울리는 꼴을 내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여러 번 보았소 정임이는 어느 학교에 보낼라오? 하고 하루는 내 아내가 유쾌하지 못한 낯으로 바로 옷을 입고 나가려는 내 앞을 가로막고 물었소 순임이와 한 학교에 들여보내지 하고 나는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하였소 K-학교에? 하고 아내는 또 묻소 그럼 하고 나는 아내를 못마땅스러이 바라보았소 정임이를 K-학교에 넣는다면 우리 순임이는 M-학교에 넣을테요 하고 내 아내는 뾰루통하였소 나는 다만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와버렸소 그러나 나는 아내의 속을 알아줄 양으로 아내의 말대로 정임을 K-학교에 넣고 순임은 M-학교에 넣었소 그랬더니 의회의 하루는 내 아내가 순임은 학교에 아니 보낼라오 하고 청천병역에 딴소리를 하였소 왜 당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무엇이 못마땅해 그러오 하고 나도 저기 불쾌함을 느꼈소 그까짓 년은 학교에 보내서 무엇하오 재주 있는 정임이나 좋은 학교에 넣어서 공부를 시키면 그만이지 우리 순임이 같은 년이 공부는 해서 무엇하오 순임이년은 집에서 바느질이나 가르치고 부엌일이나 시켜먹지 하고 아내는 울기를 시작하오 나는 깨달았소 내 아내의 생각에는 정임이가 입학한 학교보다 내 딸 순임이가 입학한 학교가 지위가 낮은 것으로 아는 모양이오 여자의 말이란 흔히 뒤집어 들어야 하는 것인데 나는 철없이도 내 아내의 말을 바로 들어서 정임을 K학교에 순임을 M학교에 넣었던 것이오 그럼 어떡할까 순임도 K학교에 넣어볼까 그렇지 아니하면 정임을 M학교로 옮겨올까 하고 나는 아내의 마음의 화평과 가정의 화평과 또 정임이가 내 아내와 순임에게서 미움을 덜 받게 하는 것과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생각하고 아무쪼록 아내의 비유를 맞추기로 결심을 하였소 싫어요 순임이는 학교에 안 보낼 테야요 하고 아내가 이성의 판단력을 잃어버린 때 순임이가 뛰어들어오지 않았겠소 아버지 나도 K학교에 가 M학교는 싫어 하고 때를 쏘 인연 네까짓 년이 학교가 무슨 학교야 하고 내 아내는 순임을 노려보고 낯에 핏대를 돋히며 정임이 같이 재주있고 부모 없는 애나 학교에 다니지 너같이 소같이 생긴 년이 학교가 무슨 학교야 인제부터는 부엌일이나 하고 걸레질이나 쳐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소 K학교는 입학기일이 지나면 도무지 변통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오 그래서 별별 운동을 다 해가지고 M학교에 사정을 해서 정임이를 K학교에서 끌어다가 M학교에 넣어 꾸려 그러나 정임과 순임은 도저히 한반에서 경쟁할 재질이 되지 못하지 않소 시험만 치르면 정임은 첫째 순임은 열다섯에서 스무째 안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 이 때문에 내 아내의 불평은 끊일 날이 없었소 나는 정임에게 너무 시험을 잘 치르지 말아서 순임이보다 한두 자리 밑으로 가라고도 하고 싶었으나 차마 어떻게 그런 말이야 하오 또 정임이나 순임이나 어느의 하나를 다른 학교로 옮겨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그겐들 차마 어떻게 하오 누가 보든지 웃을 것 아니오 내 아내와 내 집안의 망신이 될 것 아니오 정임이는 K학교에 입학했다가 왜 M학교로 옮겨왔어요? 하고 묻는 이가 있으면 내 아내는 영절스럽게 아이 귀에 애들이 잠시나 떨어지잖아요 둘을 딴 학교에 넣는다는 순임이년이 지랄을 해서 귀에 정임이를 다려오고야 말았죠 하고 설명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들었소 아이 참 어쩌면 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탄복하였소 나도 순임이하고 정임이하고 어느 애가 내 친딸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아내가 더욱 신이 나서 순임이나 정임이나 무엇이나 꼭 같이 해준답니다 옷감을 바꾸더라도 꼭 같이 먹을 것이 있어도 꼭 같이 저희들이 동갑이니깐 쌍둥이 같지요 또 순임인년이 끔찍하지요 생일이 정임이가 먼저라고 언니? 언니 하고 그건 아주 친형제 같답니다 또 이 예의 아버지는 순임이보다도 정임이를 더 기하하지요 이러한 선전까지도 하였소 내 아내의 이러한 말을 나는 믿지 아니하지만은 남들 중에는 아마 덜어 믿는 이도 있고 아니 믿는 이도 있었을 것이오 그러나 내 아내의 이러한 거짓말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고맙게 여긴 것이 있소 그것은 내 아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관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오 나는 내 아내가 관념을 행위로 표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빌고 단군 할아버지께 빌었소 이런 문제로 내 집에는 옥신각신이 끊일 날이 없었소 아침 밥상을 대할 때부터 벌써 암투가 일기 시작하여 저녁에 내가 사물을 끝내고 돌아올 때와 저녁밥을 먹을 때와 침실에서까지 아내와 나와의 충돌은 끊일 줄을 몰랐소 나는 어찌하지든지 참자 그저 참자 하고 꾹꾹 참았지만은 어떤 때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폭발되는 때도 있었소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그리 큰 집이 아니니까 우리 내 애가 언쟁을 하게 되면 온 집안이 다 알 수밖에 없지 않소 순임이나 정임이도 알 것이오 집안 하인들도 다 알게 되지 않소 또 둘 싸운다 하고 다들 시끄럽게 생각했겠지요 정임이가 만일 우리 내 애가 싸우는 원인이 자기인 줄 알면 얼마나 괴롭겠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소 정임이가 학교 갑니다 하고 책 복퉁이를 끼고 우리 내 애가 낯을 불키고 앉아있는 곳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설 때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듯 하였소 그년이 왜 하필 이런때 들어와서 인사를 해? 아무 말도 말고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하고 내 아내는 정임의 댕기 꼬리가 중문에서 쓰러지듯 마듯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순임이년은 나더러는 학교에 간다는 인사도 다녀왔다는 인사도 안하고 내가 안방에 있으면 힐끗 보고는 다른 방으로 달아나 버리고 마오 그년이 제 어미 이상으로 나를 미워하고 정임을 미워하는 모양이오 글쎄 왜 불쌍한 어린 것을 미워하오? 하고 나는 참다 못하여 한마디를 던져보오 어린 것? 흠! 하고 내 아내는 조롱하는 어조로 나이가 열여섯인데 어린 게야? 하고 심히 안 입고 온 빛을 보이오 나이가 열여섯인데 어린 게야? 하는 아내의 말에서 나는 놀라운 무엇을 발견하였소 그리고 하도 의외여 또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소 내 아내의 눈에는 정임이가 점점 잘하는 것을 무심하게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오 이제는 다만 정임이가 딸 순임보다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만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오 정임에게 대하여 일종의 불안과 질투를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놀라지를 않겠소 나는 이것 큰일 났구나 하고 여러 가지로 방침을 생각해 본 결과로 하루는 내 아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를 엿보아서 여보 정임이를 기숙사로 들여보냅시다 하는 제안을 해보았소 내 생각에는 이 제안은 반드시 아내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오 기숙사는 왜요? 하고 아내는 내 말의 진의를 의심하는 듯이 신문을 보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오 당신도 괴 때문에 늘 노심이 되는 모양이니 괴를 기숙사로 들여보내면 문제가 없지 않소 당신도 요새 몸이 늘 약하고 불편한 모양인데 한 가지라도 근심을 더는 것이 좋지 않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정임이를 내일이라도 기숙사로 들여보냅시다 하고 내 아내의 비위를 아니 거슬리도록 좋은 말로 권유하는 태도를 취하였소 내 아내는 정임이를 차마 내어놓지 못하는데 내가 우겨서 기숙사로 보냈다는 형식이 되어야만 세상 체면에도 괜찮고 내 아내의 비위에 맞는 것 같이 진단을 하였던 것이오 내가 정임이를 미워하니깐 정임이가 내 미움받는 것이 애처로워서 그러시는구려 하고 내 아내의 시스테리에 검은 구름이 또 일기를 시작하였소 왜 그렇게 말을 하오 하고 나는 내 진단이 오진이오 내가 쓴 약이 예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바란 것을 발견하였소 이렇게 오진되고 약을 잘못 쓰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이번만은 내가 무척 생각해내어서 한 일인데 참 내 아내의 마음은 신변불가측인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소 왜? 내 말이 당신 생각을 꼭 알아맞혔으니까 좀 가슴이 뜯김하오 하고 내 아내는 둘째 살초굴 내 심장을 향하여 들이소왔소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오 하고 나는 역습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었소 그럴 것 있어? 하고 내 아내는 더욱 날카롭게 당신이 어디 집을 따로 얻어가지고 정임이를 데리고 사시구려 그러면 좋지 않아요? 당신도 집이라면 지긋지긋한 모양이오 또 내나 아이들이 다 미워서 못 견딜 모양이니 당신만 정임이를 데리고 따로 나가 살면 좋지 않아요? 꺼릴 것 무엇이 있소? 그러면 소원성치 아니요 내 아내 아이들 데리고 죽든지 살든지 당신 관계하실 것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려 그게 무슨 말법이란 말이오? 하고 나는 성을 내지 아니할 수 없었소 나는 아내의 마음이 이처럼 벌써 정임에게 대하여 마치 씨앗이나 되는 것 같이 질투의 불길을 뿜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소 정임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딸 같은 정임에게 대하여 어미 같은 아내가 아비되는 나에게 대하여 질투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었소 그도 내가 원체 허랑한 사람이어서 이 계집 저 계집 함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소 형도 아시다시피 아내나 내가 다 같은 18살 동갑으로 부모가 짝을 지어주셔서 혼이 난 뒤로는 나는 어느 여자 하나 팔목 한 번 만져본 일 없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40평생에 일찍 AB라는 애자나 연애라는 연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교회의 직원으로 학교의 교원으로 그래도 똑바로 깨끗한 길을 걸어오느라고 애를 쓴 사람이요 그야 나도 사내니까 유시오 마음의 일종의 적막을 느낄 때도 없지는 않았소만은 그러나 내 의지력과 내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면 내 아내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소 아내도 그때 벌써 나이 40을 바라보았소 그는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고 또 빨리 늙는 부월 부월한 타입의 여자여서 30이 얼마 안 넘어서부터 얼굴에는 중년의 빛이 보였소 더구나 늑망염을 앓고 난 뒤로는 몸이 바짝 수척해지고 신경만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서 제 속을 제가 끓이고 있었소 이러한 아내니까 정인과 나에게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혼자 한탄하고 혼자 기도할 뿐이었소 이럭저럭 순임이와 정임이는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소 내 딸 순임이는 22째로 정임이는 첫째로 그리고 정임이는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교비생으로 동경여자 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로 학교에서 작정하고 내게 동의를 구하였기로 나는 기뻐서 동의하였소 정임이가 명예로운 교비 유학을 가게 된 것이 기쁘다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가정 부락거리가 없어진 것이 기뻤소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린 뒤에야 다시 무슨 내 싸움의 거리가 있겠소 그리 되면 아내의 건강도 회복되고 과민한 신경도 가라앉아서 지나간 3,4년간의 마음 편할 날 없던 내 생활도 좀 안정되리라 그리 되면 정돈되었던 내 사업도 좀 진전되리라 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오 내일 아침 차로 정임이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날 나는 정임에게 대한 송별의 의미로 정임과 아내와 순임과 또 M학교의 교장 엘씨와 여자 교원 두 사람을 조선호텔로 청하여 만찬을 대접하였소 아직 진달래가 필락말락한 이른 봄이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부나 호텔 안은 여름날과 같이 따뜻하였소 나는 택시 하나를 불러내 아내와 정임과 순임을 뒤안치고 나는 운전수 곁에 앉아서 지극히 유쾌한 기분으로 육조 앞으로 황토마루로 자동차를 몰아 조선호텔 현관으로 달려들었소 진실로 이날같이 기쁜 날 몹시 가뿐한 날을 나는 그때까지 삼사 년 내에 경험한 일이 없었소 우리 식당은 조그만 별실이었소 밝은 전등에 비친 고전식 붉은 방 장식과 카펫과 하얀 식탁보와 부드럽게 빛나는 은칼과 삼지창과 날카롭게 빛나는 유리 그릇과 그리고 온실에서 피운 가련한 시클라멘 모두가 몽상과 같고 동화의 세계와 같았소 자 잡수시지요 나는 손님들에게 권하였소 내 아내도 유쾌하게 손님들과도 이야기하고 저 어린 걸 혼자 동경으로 보내니깐 마음이 아닌 후입니다 또 이해가 몸이 좀 약한데 원 수터 불복이나 안될지 모두 염려가 되어요 하고 애정 가득한 눈으로 정임을 돌아보면서 선생들께 걱정을 하오 그것이 어떻게나 나를 기쁘게 하였던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소 그럼요 참 쌍둥 따님과 같이 기르셨는데 친따님인들 어떻게 그렇게 기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내 집에 늘 가정 방문 오던 여선생이 감격에 넘치는 듯이 입으로 가던 삼지창을 멈추고 내 아내와 정임을 번갈아 보면서 말하오 뭘 잘해준 게야 있나요 하고 내 아내는 겸양의 수사판 빛을 보이며 정임이는 원래 얌전하니까 도무지 말을 이를리지 아니하였답니다 대려 순임이가 말을 이를리지요 하고 순임을 돌아봅니다 다들 순임을 보고 웃었소 나도 하도 유쾌하여서 소리를 내어 웃으며 우리 순임이는 남자 7분에 여자 3분이여든 하하하 하고 농담을 하였소 또 다들 웃었소 그러나 나는 순임의 낯빛이 파랗게 질리고 눈이 셀쭉 캐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내 아내의 낯빛에도 불쾌한 빛이 도는 것을 보았소 나는 아차하고 놀랐으나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소 이때 정임은 삼지창을 들다가 도로 놓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 내 눈에 띄었소 아 과연 정임은 미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내 몸에 찌르르 하고 돌았소 내 아내가 작별 선물로 지어준 진달래꽃 빛나는 양복과 들어 올린 검은 머리는 정임을 갑자기 더 미인을 만든 것 같았소 그 투명한 살이 전깃불에 비친 양은 참 아름다웠고 가벼운 비단 양복이 그리는 몸에 선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린 양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소 나는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정임을 발견하였소 다음 순간에 정임이가 혼란하던 어떤 감정을 진정하고 고개를 가만히 들어 정면을 정향 없이 바라볼 때에는 그 두 뺨에는 흥운이 돌고 검고 큰 눈에는 눈물이 빛났소 정임은 다시 고개를 숙여 하얀 목덜미를 보이며 소매끝에 넣었던 손수건으로 두 눈을 잠깐 눌러 눈물을 찍어내었소 어떻게도 가련한 동양적 고전적 미인의 선인고 리듬인고 식당은 조용하였소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정임에게로 보였소 저 자신으로 감정으로 바쁘던 내 아내와 딸 순임의 시선도 마침내 정임에게로 돌아왔소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유쾌한 것 모든 몸이 가뿐하였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머릿속과 가슴속이 무겁게 막히는 듯함을 깨달았소 나는 은직게로 호두를 깨트리며 전신에 힘을 주어서 내 혼란한 감정을 눌러버렸소 내가 왜 이랬나 나는 지금도 모르오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꼭 그때와 같이 머릿속과 가슴속이 뻐근하여짐을 깨닫소 순임이는 음악을 배우나? 하고 교장선생님이 입을 열었소 이 말은 식당 무거운 침묵을 깨트렸소 네 하고 순임이가 들릴락말락하게 대답하였소 사람들은 가까스로 무겁고 괴로운 감금에서 풀려나온 듯이 다시 유쾌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소 나는 이때 이 교장의 현명한 처치를 무한히 감사하고 속으로 칭항하였소 가사과를 하라고 애 아버지는 그러시지만 음악을 배운다고 떼를 쓴답니다 하고 내 아내도 이 자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낮에 나타났던 불쾌한 빛을 거두고 웃고 말을 하였소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시키시지요 하고 교장은 점잖게 말하였소 그것 보세요 교장 선생님도 안 그러세요 하고 내 아내는 후원자를 얻은 자랑으로 나를 보고 웃었소 나는 순임이가 음악에 재주가 없는 것을 잘 아오 원체 나와 내 아내가 둘이 다 도레미파도 분명히 구별할 줄 모르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니 그 속에서 음악가가 어떻게 나오겠소 우리 조상 중에라도 음악가가 있다면 격대 유전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조상 중에는 시조 한마디 부를 줄 알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그래서 나는 순임인연이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반대하고 가사과를 배워서 중등 교원 자격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하였던 것이오 이것을 내 아내는 내가 순임이가 음악과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순임이를 미워하는 까닭이라고만 해석하고 또 순임인연도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오 당신대로 피아노 사달라고 안 할터니 순임이를 제 소원대로 음악과에 들어가게 해요 정말 피아노가 필요하면 내가 친정에 가서 돈을 얻어라도 우리다 이 모양으로 내 아내는 나를 딸을 미워하는 아비로만 만들어 논 것이오 글쎄 교장선생께서 음악가로 가라시면 가려무나 하고 나는 이 좌석을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허락하는 뜻을 표하였소 아버지 나 음악과에 가요 하고 순임은 갑자기 희색이 만면하여 내게 물었소 나는 5,6년 내로 딸년한테 이렇게 기쁜 낯으로 말을 받아본 적이 없었소 그래 내일 청원해라 하고 나는 선선하게 대답하였소 나 음악과에 가 하고 순임은 띨듯이 제 어머니와 정임을 바라보았소 이날 밤에 만찬에는 이 모양으로 여러가지 방면으로 큰 성공을 하였소 불과 삼십원 돈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내리라고는 예상도 못하였던 것이오 이튿날 열 시 급행에 우리 가족은 전애 없이 유쾌한 생각으로 정거장에서 정임을 전송하기로 되었소 나는 정임을 짐을 손수 들어다가 제자리에 실어주고 여행 중에 소용될 일체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장만하여 주었소 가령 풍침이라든지 차중에서 볼 잡지라든지 정임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뱃멀미나 아니할까 하여 인삼과 시식이라는 멀미약까지도 장만해서 휴대약 케이스에 너 주었소 내가 친구의 여덟살 된 딸을 데려다가 십여년이나 길러서 이젠 먼 길을 떠나보내게 될 때 이만한 일이야 아니할 수가 있소 더구나 이번에 정임이가 내 집을 떠나면 이제부터는 독립한 생활을 하게 될 터이니 다시 내 집을 의뢰하지는 아니할게 될 것이오 정임이가 방학이나 되면 혹시 지배를 올까 올 필요는 무엇인가 시집이나 갈 때가 되면 내가 주혼자가 될까 그게 들 알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정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영원한 이별 같아서 퍽 섭섭하고 또 정임이가 불쌍도 하였소 그래서 나는 지갑에서 돈 30원을 꺼내어서 내 아내가 보지 않는 데서 정임이 손에 지어주고 책값이라든지 용돈이 부족하거든 기별해라 하고 따르르 하는 소리에 차에서 내리면서 나는 정임이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소 이때 나는 정임이 어깨가 떨리는 것을 깨달았소 정임은 손수건을 눈에 대고 울음이 터진 것이오 차는 떠났소 정임이 수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 보였소 내 눈에도 눈물이 고임을 깨달았소 나는 이 눈물을 나무의 눈에 뜨이지 아니하게 할 양으로 외면하고 눈을 씻었소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리니 집안은 편안하지만은 어째 쓸쓸하여진 것 같았소 정임이가 집에 있더라도 별로 이야기가 있던 것은 아니었소 안방 머리방인 제 방에 박혀서 공부나 하고 혹시 저녁을 먹을 때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임이 있을 때 하나 보았을 뿐이오 그러하였건만은 정임이가 집을 떠나고 보니 구석이 빔을 아니 깨달을 수가 없었소 딸을 시집 보낸 것과도 달라서 아주 내 집과는 인연이 끊어진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없어진 것만 다행이었소 순임이는 첫째는 소원대로 음악과에 들어갔고 둘째로 이길 수 없는 경쟁자이던 정임이가 없어져서 좋아하고 날뛰고 내 아내도 그로부터는 짜증을 내는 일이 줄었소 그리고 아내와 딸이 내게 대한 태도도 돌변하여서 정말 남편과 아비에게 하는 아내와 딸의 태도가 되었소 예전 같으면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올 때에도 본채 만채 딸년이 책복 끼고 학교에 갈 때도 본채 만채 할 것이지만은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린 뒤에는 아내도 오늘 일찍 오시우? 한다든지 점심은 청년의 식당에서 잡수시구려? 하고 나를 아끼는 태도도 보이고 순임이도 아버지 나 바이올린 하나 사줘 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 내 어깨 뒤에 와서 어깨를 흔들고 어리광을 하게 되었소 작은 딸년도 전보다 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따르게 되었소 우리 가정은 근 10년 만에 처음 봄을 만난 것 같이 활악하게 되었소 난 처음에는 정임의 존재 아무 죄 없는 정임 친구의 딸인 정임의 존재를 가정 불화의 원인을 만든 내 아내와 딸의 야박한 마음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지만은 오 이것이 인정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뒤에는 애초에 내 처지가 잘못되었다 애초에 정임을 집에 들 것이 아니었다 하고 뉘우쳤소 그렇지만은 형 그렇지만은 내 가슴속에는 정임이가 없는 것이 대단히 정막함을 어째하오 멀리 보낸 딸을 생각하는 아비의 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소 정임은 학교의 요구대로 고등 사범 학교의 이과에 들어가서 박물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편지가 왔소 그 후부터 여름 방학이면 그래도 내 집을 집이라고 돌아와서 내 가족과 같이 해수욕도 다니고 산에도 다녔소 박물 공부를 한다 하여 정임은 조가비, 벌레, 풀꽃, 돌멩이를 죽기로 낙을 삼고 내 딸 순임은 음계도 잘 안 맞는 소프라노와 바이올린을 삐비거리고 스스로 도취하고 있었소 그리고 나는 내 아내와 딸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정임에게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는 채를 하고 있었소 그러나 정임에 적막해하는 양이 가끔 태도에 나타날 때 더구나 정임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서울 있을 때보다도 퍽 수척해진 것을 볼 때 나는 불쌍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소 또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 하고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묻지 아니할 수가 없었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정임은 잠깐 웃었소 글쎄 그 애가 무척 수척했어 하고 곁에 있던 내 아내도 걱정을 하였소 너 음식이 맞지 않는 게로구나 공부를 너무해서 그러냐 집이라도 와서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하고 내 아내는 정임을 위하여 고기나 생선을 사서 한두 가지 반찬도 더 놓아주었소 그렇지만은 그런 걱정을 하는 내 아내도 웬일인지 근래에는 건강을 잃어서 많이 수척하였소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나는 가족을 혹은 금강산에 혹은 원산에 서강사에 몇 주일씩 피서를 시켰던 것이오 내가 보기에는 내 아내나 정임이나 거의 같은 병이 아닌가 하오 혹시 결핵성 병이나 아닌가 하오 그래서 돌진한 희놈을 어미 곁에 두는 것이 대단히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으나 신경이 날카로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랄 수도 없었소 이 모양으로 내 가슴속에는 아내의 건강에 대한 근심 정임의 건강에 대한 근심 또 점막이의 건강에 대한 근심으로 편안할 날이 없었소 이를테면 정임이가 동경으로 간 후 한 이태 동안이나 마음이 편안하였을까 나는 아침이면 일어나 학교에 가서 오후 4시까지 일을 보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에 전력을 다하였소 첫째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편이 집에 떠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소 그렇지만은 모두 내가 함께만 있어도 또 충돌이 생기기 쉬운 것도 깨달았소 더구나 아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치 못할 때에는 남편의 고심이 여간이 아닌 것도 체험하였소 그렇지만 내 아내는 병자가 아니오 그는 애마디 기침을 시작하고 오후에 가끔 신혈이 나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고 사지가 쑤신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도 어린애는 안심이 안 된다 하여 유모도 안 되고 이러한 병자가 아니오 어떻게나 하면 이 아내를 편안하게 하여줄까 만일 내 팔이나 내 다리 하나를 잘라서 아내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시각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릴 것이오 의사를 좀 보입시다 하고 나는 참다 못하여 진찰을 권하였소 의사는 왜 보라오 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으면 시원하겠소 하고 아내는 도리어 썽을 내오 원체의 기승한 아내는 제가 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싶지 아니하였던 것이오 그래서 부득이 나는 친한 의사 한 분을 청하여서 저녁을 대접하였소 바로 형도 잘 아시는 와이 박사 말이오 아내는 37도 5분이나 되는 신혈을 가지고도 몸소 만찬을 분별하였소 가끔 기침이 날 때에는 아이고 감기가 들어서 하고 연애 변명을 하였소 부인 좀 쉬셔야겠습니다 하고 와이 박사는 해슥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애기는 돌도 지났으니 유모에게 맡기시지요 그리고 어디 가셔서 두어 달 편안히 쉬시지요 하고 권하였소 와이 박사의 말에 아내의 낯빛은 아주 핏빛을 잃어버렸소 그리고 숨이 높아지는 것이 아무의 눈에나 보였소 어머니 손이 얼음장이오 하고 순임이가 제 어머니 손을 만져보고 걱정스럽게 말하였소 이 장난꾼인 순임이년도 그제야 제 어머니가 심상치 아니한 것을 깨달은 모양이오 와이 박사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아내는 진찰을 받기를 허락하여서 저녁이 끝난 뒤에 와이 박사의 진찰을 받았소 와이 박사는 벌써 이 준비로 청진기와 검언기 등 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던 것이오 아내의 가슴을 보고 난 와이 박사는 감기가 기관지염이 되었습니다 좀 쉬시면 괜찮으시겠습니다 요새 환절에 조심 안이하시면 병이 중해지십니다 네 무얼 염려하실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잘 조리를 하셔야죠 글쎄 이렇게 해 보시지요 하고 와이 박사는 이윽히 생각한 끝에 애기도 이제는 젖 떨어질 때에도 되었으니 어느 세터토리엄에 좀 가 계시지요 일본이라도 두어 달만 계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소 와이 박사가 돌아간 뒤에 내 아내는 마치 사형선고나 받은 것처럼 울기를 시작했소 그럼 내가 폐병이란 말이지 하고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소 폐병은 하고 나는 아내를 속이려 들었소 와이 박사가 대문 밖에 나서면서 나더러 상당히 중하시오 하고 자기의 오른편 가슴을 가리켰소 나는 그때 다만 휘 하고 한숨을 쉬었소 그렇지만은 어린애는 어머니한테서 떼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결핵이란 어른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린애에게는 반드시 없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고 와이 박사는 힘을 주어서 말하였소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무거워지요 희가 내 애아들이라고 해서 또 만득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내 집을 믿고 온 손님을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어린 손님 하나를 부모의 죄로 병이 들게 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서 내 아내더러 여보 힐을 유모를 얻어맞기고 당신은 쉬시오 그러다가 병이 점점 더하면 어찌하오 하고 차마 희에게 병이 옮으면 안 되겠으니 쉬란 말은 못하겠소 왜요 내 병이 폐병이래요 하고 내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묻소 그는 힐을 안고 앉아서 젖을 먹이고 있소 폐병이라고는 아니 합디다마는 그대로 두면 폐병이 될는지도 모른다고 합디다 그럴 거 아니요 성한 사람도 어린애 젖을 먹이고는 못 베기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 어린애 젖을 먹이고 베기겠소 또 돌만 지나면 젖을 떼는 것이 아이한테도 좋답디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아내에게 폐병이라는 말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하였소 내가 일찍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비록 이런 말이라도 속이는 것이 아닐까 해서 여간 마음이 거북하지를 아니하였소 내 아내는 내 말의 뜻과 내 생각의 뜻과를 비교하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히를 쳐들고 들여다보고 희야 엄마가 폐병이면 어떡하나 엄마 병에 옮으면 어떡하나 그렇기로 이 풋성 같은 것을 남에게 어떻게 맡기나 하고 흑흑 느껴 울기를 시작하오 왜 우시오 울면 더 몸에 해롭지 않소 하고 나는 아내를 위로하였소 울지마오 두어 달만 정양하면 낫는다는 걸 뭘 그러오 저 신혈날이다 아무리 위로하여도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오 소리까지 내어서 울게 되었소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희놈도 으아하고 울기를 시작하였소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하여도 그 어머니의 슬퍼하는 것이 통한 모양이오 내가 희를 가까이 해선 안되지요 하고 내 아내는 한 번 더 희를 꽉 껴안아보고는 방바닥에 떼어놓으려 하였소 희는 바람이나 일듯이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울고 달라붙었소 나는 마침내 터지려는 울음을 참지 못하여 말으로 나오고 말았소 내 아내는 사람을 놔 유모를 구하기 시작했고 일변 신문에 유모 구하오 하는 광고를 대었소 내 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모 후보자가 들끓었소 직업은 없고 살기는 어려운 때요 게다가 엄동이 가까워오는 때라 그들은 젖을 자본으로 과동할 실향을 얻으려는 것이오 내 아내는 몸소 이 유모들의 선을 보았소 어떤 사람은 늙어서 못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젊어서 못쓰고 어떤 유모는 너무 모양을 내서 못쓰고 또 어떤 유모는 너무 몸 거둘 줄을 몰라서 못쓰고 이런 흠 저런 흠 다 고르고 나면 그 수많은 후보자 중에 쓸만한 유모가 별로 없었소 그래도 내 아내는 사십 당이 넘어서 낳은 첫 아들이오 막내 아들을 아무런 유모에게나 함부로 맡길 마음은 없었소 그래서 오면 보내고 오면 보내고 하기를 아마 이십여 명은 더 하였을 것이오 유모 어디 고르겠소 하고 하루 저녁에는 내 아내는 실망하는 듯이 한탄하였소 그는 이틀 동안이나 많은 유모를 시험하기에 그만 진저리가 난 모양이오 글쎄 이거 봐요 제 자식을 떼어 놓고 온 년이야 이 애를 보면 밤낮 제 자식 생각만 하지 아니하겠어요 또 제 자식 죽이고 온 년의 젖은 먹이고 쉽지 않고 호랑이 같이 흉악한 년의 젖도 먹이고 쉽지 않고 암만 해도 유모는 못 얻겠어 하고 아내는 제 누이하고 앉아서 놀고 있는 힐을 보 셋째 날 쓸만한 사람이 왔으나 피를 빼어서 검사하자는 말을 듣고 달아나 버리고 넷째 날에 온 유모는 해충이 있으니 해충을 빼자고 했더니 별집을 다 보겠네 헤엄든 사람이 어디 있남 하여 엉지애가 빠지면 큰일 난다고 달아나버리고 하다하다 못하여 소아과에서 간업으로 있던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아이보는 조수 하나를 붙여서 힐을 기르기로 작정이 되었소 잘 때에는 히도 엄마를 찾고 울고 엄마도 힐을 찾고 울어서 며칠 동안은 밤만 되면 집안이 울음판이 되었소 그러나 사람이란 희랍신하에 나오는 말과 같이 잊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때문에 희놈도 간호부를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따르게 되고 아내도 힐을 떼어놓고 잘 수도 있게 되었소 이렇게 힐을 어머니에게서 떼는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서 좀 마음을 도우리만큼 되었는데 이리하여 하루 이틀 마음을 펴고 내가 보는 학교에 일을 좀 볼까 할 때 또 벼락이 내렸소 남 정임 급병 증내 오야마 일하는 전보가 떨어진 것이오 내가 학교에 직원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이 전보를 내게 보였소 오야마라는 것은 동경여자 고등사범학교 기숙사 사감의 이름인 것은 아내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오 이 애가 무슨 병일까 하고 내 아내는 물었소 전보가 오전에 온 것을 곧 학교로 기별도 아니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무성희를 나는 원망하였소 만일 순임이가 동경에 가서 급한 병이 났다고 하면야 이럴 리가 있으리야 하면 마음이 괴로웠소 내가 이 전보를 받고 어떻게 놀라고 비통에 하는 빛을 보였던지 아내는 도무지 말이 없소 예사 때 같으면 나는 아내에게 의논할 것이지만은 이런 급한 경우라 나는 밤차로 가 보아여겠소 하고 선언을 하였소 그리고 저녁상도 받는 듯 많은 듯 나는 내 손으로 짐을 싸가지고 몸조심하시오 하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힐을 한번 안아보고 잘 보아주어서 체하거나 감기 들리지 말고 울리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고 정거장으로 나갔소 순임이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정거장까지 따라 나와서 아버지 언제 오세요 하고 묻고 차가 떠날 임박에 아버지 이번 길에다 피아노 하나 사다 주세요 하고 졸랐소 돌아다니지만 말고 네 어머니 잘 위로해드려 하고 피아노를 사다 준다든지 아니 사다 준다든지 약속은 아니 하고 떠났소 그러나 마음에는 순임에게 피아노를 하나 사 주고도 싶었소 잘하나 못하나 내년이면 졸업인데 집에 피아노 하나 없는 제 마음이야 퍽 섭섭할 것을 동정하였소 야마하 피아노면 오백원짜리부터 있지만은 순임의 눈에 그런 것이 들리는 없고 적어도 이천원 돈은 들여야 순임의 비위를 맞추겠으니 딸의 아비 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소 차 속에서 나는 순임을 생각해 보았소 그년이 도무지 아비를 아비로 알지 아니하고 제 어미와 부동하여 아비를 헐기만 하는 것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내 딸이 아니요 내 첫 자식이 아니요 자식 미워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소 순임 인연이 좀 더 내 눈에 들게만 굴면냐 아무런 짓을 하기로 음악과에 피아노 피아노 인연의 행사를 생각하고 혼자 웃었소 아비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귀엽게 보이는 것이오 동경에 가는 길로 나는 여자 고등 사범학교 기숙사를 찾았소 때는 오전 8시쯤 오야마라는 사람은 아직 집에서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어떤 일본 여학생이 나와서 접대를 하오 나는 조선소 왔습니다 남 정임의 보호자입니다 오야마 선생의 젠보를 받고 왔는데 남 정임의 병이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소 네 그러십니까? 하고 그 여학생은 다시 공손하게 일본식으로 두 손을 다다미에 짚고 절을 하더니 남 정임씨는 그저께 T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갑자기 각혈을 하여서 하고 동정하는 낯빛으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남 정임씨와 한방에 있는 동물을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그 여학생이 일어나서 통통통 걸어간 뒤 얼마 만에 웬 양복 입고 키 큰 여학생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내게 소개를 합디다 나는 그 양복 입은 이의 골격을 보아서 이것이 조선 학생인 줄 알았어 이 어른이 지금 조선으로부터 오신 어린이신데 남 정임씨 보호자시라고 하고 그 양복 입은 여학생에게 나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는 나를 향하여 이가 긴상이라고 남 정임씨하고 한방에 있는 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오 그리고는 내가 김이라는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 일본 여학생은 곁에서 가만히 듣고만 했어 정임이가 어떻게 병이 났어요 하고 내가 양복 입은 학생에게 물은 즉 그 학생의 대답은 이러하였소 오래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애를 써서 몸이 좀 약해졌는데 그저께는 아침마다 하는 새벽 체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각혈을 하였습니다 새빨간 피를 한컵은 더 토하였어요 그래서 방에 뒤로다디고 선생님께서 오시거든 입원을 시킨다고 하다가 의사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감선생이 보증을 하고 T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각혈이라니 우리 정임이가 각혈이라니 하고 나는 가슴이 설레고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소 지금은 각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닌 줄 알았지만은 그때까지의 내 의학 상식으로는 각혈이라면 죽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오 정임이가 죽다니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오 만일 정임이가 죽는다고 하면 세상이 온통 캄캄해질 것 같았소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아름다운 정임이가 꽃봉오리 째로 떨어지다니 이것은 가슴이 터질 노릇이었소 나는 택시를 몰아서 T대학병원을 향하고 달렸소 내가 오랫동안 있던 동경 청춘의 꿈 같은 기억이 있는 동경의 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랐소 내 가슴은 놀라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찾던 것이오 T대학병원 에스넥과 엑소 병실이 정임의 병실이라는 것은 아까 키 큰 여학생 김에서 들었소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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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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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부가 나를 힐끗 보며 냉담하게 대답하더니 남정임 씨는 면회 사절입니다. 중증 환자로 절대 안정이니까 면회는 못하십니다. 하고 권위를 가지고 거절하였소. 나는 남정임의 보호자로서 병이란 전부를 바꿔왔습니다. 하고 나는 간호부의 태도에는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청하러 온 사람이라 더욱 공손하게 절을 하였소. 이렇게 어렵게 허락을 거둬가지고 나는 엑스실이라는 병실에 들어갔소. 그것은 아마 무려 병실이나 아닌가 할인 만큼 나쁜 병실이었소. 게다가 한 방에 7, 8인이나 환자가 누웠소. 나는 우리 정임을 이러한 병실에 입원시킨 데 대하여 굳세게 모욕감을 느꼈소. 간호부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들어가서 정임의 침대 곁에 서며 난상, 오크니카라, 맹카이닌 남정임 씨, 봉국서, 손님 왔소, 하였소. 정임은 감고 있던 눈을 슬쩍 떴소. 그 눈은 내 눈과 마주쳤소. 수척해서 본래 좀 크던 눈이 더욱 커진 듯 하였소. 그러나 그 얼굴은 더욱 옷같이 아름답고 맑아서 인간 세계의 사랑같지 아니하였소. 나는 하도 억해서 정임아, 내가 왔다. 하고 담요 위로 정임의 가슴에 내 손을 대었소. 정임은 담요 밑에 있던 싸늘한 손을 꺼내어서 내 손을 잡고 말은 없이 눈물이 핑 돌았소. 하나시오 시대와 이케마센 말을 하면 안 돼요. 하고 간호부는 부하에게 호령하는 태도로 정임을 노려보았소. 음, 말은 말아라. 하고 나는 간호부를 향하여 이야기 아니 시킬 테니 안심하오 고맙습니다. 하고 간호부에게 고개를 숙였소. 그제야 간호부는 나가버렸소. 나는 정임의 침대 곁에 놓인 동그란 교우의 위에 앉으며 벽에 밑에 있는 가재를 접어서 정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었소. 정임아, 왜 우느냐. 마음을 든든히 먹어야지. 아무 염려 마라. 하고 나는 정임의 해슥한 얼굴과 가늘어진 목을 들여다보았소. 그리고 베개 위에 흐트러진 검은 머리를 보았소.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돌아보고 뽕례를 하였소. 다들 동정하는 듯이 나를 보고 환자의 친족인 듯한 어떤 늙은 부인이 따님이세요? 저렇게 예쁜 이가 병이 나서 아이, 가엾어라. 하고 말을 붙이는 이도 있소. 내가 할 첫 일은 우선 방을 옮기는 것이었소. 소중한 정임이를 한 시각도 이런 하등 병실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소. 스키 소이는 안달았니? 하고 나는 정임에게 물었소. 하나 있는데 어디 나갔어요? 하고 정임은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대답하오. 병자를 혼자 두고 나가? 나는 매우 불쾌하였소. 나는 정임의 손을 들어 담요 속에 넣어주고 내 얼른 댕겨오마. 하고는 모자와 단장과 애투를 교우의 위에 놓고 나갔소. 나는 의국을 찾아가서 에스 바사를 만나려 하였으나 박사는 진찰 중이라 하기로 겨우 제의라는 조교수 하나를 붙들고 사정을 말하고 혼자 있을 병실 하나를 달라고 하였소. 대단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교섭이 있은 후에 겨우 일등실 하나를 얻어놓고 정임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조교수에게 말해서 병실을 하나 얻었다. 한 시간만 기다리며 옮겨주마고 여기서야 어디 병이 더하면 더하지 낫겠니? 또 조교수더러 물어보니까 내 병은 염려할 것은 없다고 한 일주일 안정되면 괜찮을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몸이 대단히 세약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하여 정임을 위로하였소. 사실은 즉 조교수는 정임의 병에 대하여서 아직 분명한 진단도 얻지 못한 모양으로 말을 하였지만은 나는 이 경우에 정임에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소. 내가 온 것을 처음 보고는 정임도 퍽 흥분된 모양이어서 기침도 자주 하고 빨간 피를 두 번이나 뱉었으나 차차 낮에 안심한 빛이 돌고 기쁜 빛까지 보였소. 약속한 시간보다 좀 더디게 오정때나 되어서야 간호부가 환자 태우는 구루마를 끌고 들어와서 새 병실로 옮길 것을 말하였소. 간호부들이 정임을 안아서 구루마에 두이고 끌고 나간 뒤에 나는 정임의 담요와 세간을 정리하여 들고 여러 병자들께 인사를 하고 정임의 새 병실로 따라갔소. 이 병실은 2층으로 대학 정원을 바라보게 된 방인데 북향이지만은 넓고 깨끗하고 침대도 주석으로 되고 간호하는 사람이 잘만한 펴놓으면 침대가 될 만한 걸상과 가족이 있을 만한 부실까지도 붙었소. 양복장, 테이블, 우단으로 싼 교위까지 있고 유리창에 커튼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방이오. 흠이라면 바닥에 낀 리놀륨이 좀 더러운 것일까 침대에 깐 시트도 새롭고 휘어서 얼루기가 없었소. 이러한 병실에 정임을 갖다가 누이니 내 마음이 좀 편안하였소. 그리고 나는 간호부 하나를 구하여서 정임을 간호하게 하고 아침도 점심도 굶은 채로 오후 4시나 지나서야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 근처에 여관을 하나 정하였소. 집에다가 전보를 치고 목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만 고꾸라져서 잠이 들어버렸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어느덧 4, 5일이 지났소. 나는 아침을 먹고는 병원회를 가서 정임을 보고 간호부에게 잠을 어떻게 잤나 무엇을 얼마나 먹었나 체온이 얼마 또 피가 나왔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손수 정임의 이마도 만져보고 그러고는 제2교수를 찾아서 정임의 병세도 물어보았소. 제2교수는 처음에 까다로운 사람 같더니 차차 사귀어서 나중에는 저녁을 같이 먹으러 다니니 만큼 친하였소. 이 친구가 위스키를 좋아하고 댄스를 좋아하는 모양이나 나는 두 가지 다 못하는 처지이므로 제2교수가 댄스를 할 때에는 나는 옆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그가 위스키를 먹을 때에는 나는 탄산을 먹었소. 한 잔 자시오 하고 제2교수는 농담 절반으로 내게 술을 권하고 자 한번 주워봐 하고 나를 억지로 끌어내다가 여자를 껴안겨 주기도 하였소. 그도 내게 무관하게 된 모양이었소. 병원에서 하얀 진찰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장이 까다롭고 빼는 편인 그도 진찰옷을 벗고 이렇게 친구를 대하면 무척 천진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소. 이렇게 친하게 된 뒤로는 제2교수는 무시로 정임의 병실에 나를 찾았소. 이것은 간호부들의 눈에 정임과 나와의 지위를 높여서 대우가 퍽 좋아졌소. 이런 조건들이 모두 합하여 정임의 용태가 퍽 좋아가는 모양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집에서 도무지 기별이 없는 것이오. 전보로 답장하라고 날마다 전보를 쳐도 한 번도 회전이 없단 말이오. 회전이 없을 때에는 무사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대단히 마음이 궁금하고 불쾌하였소. 그래서 나는 순임의 학교로 순임에게 집 무사하냐 어머니 병안 어떠시냐 히도 잘 있느냐 곧 전보해라 내 피아노는 고르는 중이다 정임은 그만하다 아비 하는 의미의 전보를 도왔소. 피아노 말을 해야 순임이가 곧 답장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피아노란 말을 썼소. 그리 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로 집은 무사하다 어머니는 썽이 나서 운다 어서 오너라 히도 감기 들었다 피아노 고맙다 순임 하는 답전이 왔소. 집에서 도무지 답전이었기에 나도 대개는 짐작하였소. 내 아내가 화를 내어서 일부러 해답을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였소. 나는 딸에게 약속을 이항하기 위하여 전보를 받는 길로 곧 은자방면으로 나가서 피아노를 돌아보았소. 그리고 1,700원짜리 하나를 값을 해서 수송하기를 청하고 약속금 500원을 치뤘소. 네 피아노가 만일 내 딸 순임을 매수하기에 성공한다면 내 생활은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돈 1,700원은 아까운 돈이 아닌 것 같았소. 정임의 병도 그만하고 제2교수의 말도 대단치는 아니하리라 하기로 정임에게는 퇴원하게 되는 대로 제2조교수의 말을 따라서 어느 요양원으로 가든지 조선으로 오든지 하라고 일러놓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내일이면 떠난다는 마음을 먹고 자리에 들었소. 잠이 들어서 몇 시간이나 되었던지 나는 전화 소리에 잠이 깨었소. 하이 하이 하고 전화 수화기를 떼어든다는 어안이 벙벙하였소. 그것은 분명히 정임을 보아주는 간호부의 음성으로 남 정임씨가 병이 중하십니다. 곧 들어오십시오. 하는 전화였소. 아까까지 괜찮던 정임이가 웬일인가 하고 나는 시계를 보았소. 어느새 새벽 5시 나는 옷을 주워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소. 간호부실에 들러서 남 정임이가 병이 더 쳤어요? 하고 물었소. 네. 밤에 각혈을 많이 하셔서 퍽 중하십니다. 아이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숙직하시는 선생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낯이 익은 간호부는 친절히 대답해줍니다. 나는 정임의 병실로 가서 가만히 문을 열었습니다.